김연아 선수 이 자리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김연아 선수가 단상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입니다. 오늘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D-100 성공기원 걷기 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뜻깊은 행사가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린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스페셜 올림픽의 의미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걷기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웃음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걷기 대회에 참가하시는 여러분 모두 부상 없이 즐겁고 보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평창에서 열리는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대회 출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